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년 만에 롯데칠성 음료 사내 이사로 복귀했습니다. 롯데칠성 음료는 어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 사내 이사 선임 등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. 신 회장은 2017년 롯데칠성 사내 이사로 선임된 후, 2019년 재선임됐으나 경영 비리 등 사건에 얽혀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물러난 바 있습니다. 이번 경영 복귀는 책임 경영 강화와 글로벌 투자, 인수합병, 사업 확장 등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